하아 저 하루방 멋지네 나이 먹기 전에 나도 저걸 옷을 배워봐서 될로고 저건 얼마를 주사 배울건고 어이 순댁이 뭐 이리곳으로 와봐봐 저 멋진 하루방 여기 나와서 어이 이리 와봐게 빨리 이 하방은 정지에 들어 자 하루방 미시고 허전하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급한 일 아니걸랑 아방이 정지자로 없어지게 아 이리 와봐게 저 하루방을 봐사대 저 하루방 보라 와 푹푹 야 아이고 저 하루방이 이른이 너무나 하루방인데 나도 저걸 옷을 배우려다니깐서 어 일은 너무나 많아 저 어른은 참 젊을 때 일도 열심히 하고 옷을 벌어놓은 것도 싫고 괜히 그 여가로 취미생활로 저거 하는거죠 그자 놈 하는거 멋져배고 그자 놈 하는거 좋아 배민 놈 일도 어멍 저런것도 인혁이 괴로와도 일란 돈으로 사고 배움도 그런걸로 배우켜너죠 또 이제 각 시신들의 저 하루방 저거 들렁 불어가는 또 돈 줄엔 나팔을 불렁 수가 그 미신 말을 하려면 하여간 보름 피까지 계시 구부러 비어보는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사룸이 살아가면 죽기전이 그 미신아 죽기전에 할 일 정해놓는걸 미신 밖엔 미신거인 고로 리스트인가 미신거인 고라라만은 이 사람아 사룸이 살면 저런것도 한 번씩 해보는것도 저 미신 나가 저걸로 해가네 미신 선수로 나삭해 냄나 아이고 미신 말을 하려면 아방도 박색이 벌려지는 소리 하지마 앞서게 선수로 나가나 미신 연주자로 나가나 영 저걸 배웁는걸 미신거인 하는게 아니고 저런걸 배웁구정 하민 인형양으로 오믓거리멍 일도 허구 미신거 하멍 아이고 나 열심히 좀 한 번 일을 해 영 저거 배우는 강습비도 난양으로 내어보고 좀 일러멍 여가에 저런 활동도 하민 취미생활로 조우난 저것도 아끼라가 호나 참 열심히 일러 영 맹기라보주 강헌심정을 그자 가심속에 담아사주 그 자미씨가 허구정은거거 이심이 순대개몽 이리오라바 이리오라바 순대개몽 어디 돌아남수 가게 그저 각색신디만 엄떡해안다 해주려나면 각색아 그럼 착착 이영 안내집니꺼 아이고 돈돌에 넣카우된 누게말맛다나 선방을 날렴구나 추잡하다 추잡하여 아이고 아이오크나 엘루크글랑 아박양으로 아박양으로 일허멍 벌헝양 나 팔을 부나 기타를 매영치나 걸국을 허나 아박허구정은거 다 허국 아박먹구정은거 다 해영먹국 그저 휴가로 댕김도 아박능력으로 휴가로 댕기믄 나 미시가에 나뉘굴 푸다기 아이고 저놈이 폐생 분위기가 뭔가맞아사 에에에이 네 에나마나 나도 분위기 허민 처음 이거이형 신기미시가 뭘 분위기 외국에 그 가위 그 머리 찌지넛이었께 이거들럭 나팔부는 캐니케이비 캐니치 가위도 식국 처음 옛날 기로균이 살았을 때 기로균이가 인형내면 벗으냐 기로균 기로균해 거면 속서 법적에 태은이 노래해 가면 그디 조꼬지상 이거 불러놓으면 처음 애간장이 높고 난냥 경애도 옛날 처음 이봉조 어른도 이거면 또 잘 의형을 많이 나 사람들 심정을 울려놨 수가 난냥 미신 트럼페시엄 미신 거여 해도 난 이거 전 매연구자 불어사치민 가슴속에 찡은게 애간장이 녹악 나도 이거 좋아합니다마는 아방신디냥 이것보단 태평소가 호쏠 어울렴 지커부닥이 전통으로 가는 것도 좋아 저 걸궁에 들어가면 아방양 이거 또루 아끼사지 아니해도 그디 가면 다 배워주고 그디 가면 저 악기들도 마을회의 거 다 있고 난 또루 어디가 뵙지마라 아방 걸궁 들어그릅서 그디 가면 막 조미진 데는 없디다기 거른조추만은 걸궁은 말다이사로 봐 말을 해도 진짜루 미신 말래감은 허천드레 돌아오라 미신 맛 아이가 개난 그것도 이것도 양 기신이실 때 배우고 그런 하는 건조 아방 이건 놈 불어가난 그자 아방도 매연 그자 불민 그자 멋져짐지 커여도 이것도 연식도 하영하고 꾸준하게 해사주 연날도 1976년도에 서뭇 송창식이여 윤영주이여 세시봉이여 노래 불러가난 그때도 그때도 기타만 기타만 다 손꼬락 줄라가 안 된다라는데 어떻게든 아키모 그것만 고장돼서 이기시리 배워시민이여 나 서뭇 저 서뭇통 그디 그때 있지 않였나 속악이 그디가면 그거 호나 사주나 아이고 그것도 몇 번 아니은 어디가 풀어먹고 또 이젠 매태이신한 또 아방부사 그 아피형 치형하는 거 그 미식업과 그것만 그것만 배워 전국노래자랑 2개 나왔잖아 뭐 그거 들렁맹 그거 난 멋지다나 뭐 그것만 배워시민이여 그때도 저희 악장시하는 어르신들의 그때 돈 5천원인가 얼마 주멍 배우래 보냉나도 난 그 5천원을 얻고 태워먹은 그디도 아니가 아이고 나방부시가 시작한다나면 이젠 냥 원 콩으로 맺을순대네도 난 믿고정 아녀오 다기 콩으로 맺을순대네도 난 믿고정 아녀오 다기 콩으로 매주하니 콩으로 미식 대메지던 인형이 아랑허고 아라시난 돈 돈에 나눌거 난 조들지마심 아이고 돈 몇 푼도래나 가버댄 선박 날리기는 말도 저저나 타지카 원 태평소에서 아까 미식아 좀 괜히 지엄시니 핫다 외국으로 독이자 동양으로 그자 세계를 휘감암꾸나 휘감암사 아이고 아방 아이고 아방냥 그자 걸궁 들어간 장구치민 딱 지뢰도 맞고 부담없고 딱 좋아 장구 국거리장단이나 배우민 딱 줬으다게 그게 좋지 미식 이재왕뚬시벌 나팔부는 소리여지맙소 쪼옹! 날도 그자 좋은데 집속오면 많이 심오게 아이고 양 얻는 나가 참 정신야맹에도 좀 아방냥 끝날 때 되게 하면 꼭 개 아이고 쪼옹! 아이고 쪼옹! 기 어멍! 저 며칠 받디 일렬에 가기 만홍쪼 뽑으래 가기로 장목반 마창나도신 어멍 돈벌민니 개모자 사주마이! 아이고 그냥 어멍만 주워 갈라간다 갈라온다 아이고 만홍쪼 봐도 이젠 쪼옹 될 형강 저섬을 지냅사 아이고 쪼옹! 사주마 사주마 개모자호나 하영씨와 주마이!